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로 분야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네요. 넉넉하지 않은 그런 예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뉴스위크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몇만 명을 대상을 조사해서 전 세계 의료기관들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세계의 최고로 뛰어난 그런 병원들을 뉴스위크가 2025년도 발표했네요.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한국대학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내과 종양학 비뇨의학과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고 특히 종양학과 이건 아마 암하고 관련될 겁니다. 내분비내과 비뇨의학과 분야는 세계 최고병원 10위 안에 한국대학병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30개국에서 의사 등 의료전문가 4만 명이 참여해서 12개 임상 분야에서 상위 102에서 3위 102 병원을 선정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원을 투입한 거죠. 미국에는 참 이렇게 랭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학 랭킹도 유명하고 순환기내과 종양학 이렇게 이름들을 표시했는데 가장 많은 한국대학병원이 세계 최고로 선정된 분야는 놀랍게도 소아과입니다. 소아과 분야에서 한국대학병원 25곳이 TOP 250위 안에 들었고 서울대병원이 세계 10위였고 한국은 미국 70곳 독일 31곳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세계 최고 소아과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숙가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원래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갖고 한국은 내분기내과 분야도 광세인데 21곳이 내분기내과 분야 세계 최고로 선정돼서 미국이 38개 병원 그리고 한국이 21개 병원이 순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3위 서울대병원이 5위 서울성모병원이 10위 어마어마한 거죠. 암 진료의 세계 최고로 꼽힌 한국대학병원도 17곳이 나왔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종량학 분야에 세계 3위 아산이 5위 서울대가 이런 8위 대단한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산부인과 분야 세계 TOP 100위 안에 들어간 한국대학병원들은 지난해 평가에는 세브란스만 순위에 들었는데 올해는 세브란스 68위 서울대 92위 서울 아산병원 94위 12개 임상 분야별 세계 1위는 모두 미국 병원이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 종량학 분야 세계 암수술 1위는 미국의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세타 소아과 분야는 보스톤 어린이병원 정형외과 분야는 HSS 그 다음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이런 데도 유명한 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내분비 내과 내분비 내과네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내분비 외과 아산병원이 3등이네요. 서울대병원이 5등이고 예산규모로 따지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될 건데 엄청나게 선전한 거죠. 성모병원이 이러면 10이고 한국의 의사들이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이번에 그 뉴스티크 이러분들 세계 의료기관 평가 보고 한 번 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의료기관 경쟁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신경외과는 순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기업 한국병원이 5개 8등이네요. 뉴로서절리, 옹콜로지, 암 한국이 순위 안에 들어간 병원 수가 17개입니다. 거의 경제력하고 비교한 거의 비슷하네요. 7, 8이 소아과는 이러면 3입니다.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소아 청소년과 대한민국의 순위가 3위 아닌 겁니다. 순위 안에 들어는 병원 개수가 25개나 되는 겁니다. 원래 우수한 인재가 같고 그다음에 교육제도가 우수한 것 같아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갖고 이러면 의과대학은 전 세계에서 다 똑똑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사과, 개짝 두 개를 외울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자랑스러워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료들인 겁니다. 이게 원조 받는 나라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식민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올라선 나라가 거의 유일한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한번 다루는 겁니다. 이 보시죠. 소아기 내과 한국이 9인 겁니다. 일본 배우고 전부가 뭡니까? 서구지 않습니까?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심장외과 10이네, 10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걸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정형외과 5위, 호흡기 내과. 그러니까 9개의 병원이 순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호흡기 내과 6위, 내분비 내과 2위, 신경과 5위, 비뇨의학과 3위, 산부인과 9위. 보시면 한국 대학 병원들 중에는 서울 아산병원이 가장 많은 분야에 상위에 올랐고 서울 아산병원 12개 분야 모두 세계 최고 명단에 올랐다. 종량학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3위 안분야, 비뇨의학과는 국내 1위 자리를 서울대병원에 내줬지만 아산병원이 세계 5위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 서울대병원도 12개 분야 모두 세계 최고로 꼽혔다. 소아과 10위, 비뇨의학과 4위. 이 혜택을 다 한국 사람들이 누린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에 수술 받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이 연장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잘 잡으면 이렇게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겁니다. 예산이나 그다음에 의사들의 급여 같은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을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뛰어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악한 조건 아예 수도 높은 성적을 올린 거죠.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세브란스병원은 11개 분야의 세계 최고로 선정됐고 정형외과 10위, 산부인과 68위, 신경외과 15위. 특히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이 큰 역할을 하네요. 전통적으로 이제 세브란스나 이런 데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